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의 대선후보가 과거에 경기도지사 또는 성남시장 시절에 여러가지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동안에 본인이 경기도지사와 관련해서 선거법 위반 혐의로 많은 재판을 받아왔는데 그 변호사 비용을 특정 기업 S사가 대납을 했다 하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이 S사는 국내 굴지의 기업입니다. 이 S사가 변호사 비를 대납했는데 시민단체가 고발하기를 주식 20억원어치와 그리고 현금 3억원을 대신 대납했다 하는 의혹을 제기했고 거기 관련 녹취록도 제출했다. 검찰에 제출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그동안 S사는 우리가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여러 정황을 보면 지금 화천대유에서 그 돈이 100억 정도가 S사로 흘러들어갔다 하는 정황도 지금 언론 보도를 통해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뉴데일리 보도를 보면 S사의 검찰 사건을 배당하기 전날에 정거를 인멸한 정황이 나타났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S사가 PC, 하드지스크 등 사내 주요 자료들을 지난달 12일에 파쇄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에 바로 수원지검의 사건이 배당이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정보를 미리 알고 이 사건 자료들, 결정적인 증거 자료들을 다 파쇄하거나 부수었지 않았을까. 최고위청 지시로 하드지스크를 폐기했다 하는 정언이 나왔다고 뉴데일리가 TV조선 보도를 인용해서 보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이재명의 측근으로 알려져 있던 이화영 씨, 킨텍스, 킨텍스의 중요한 일을 맡고 있던 킨텍스. 이 킨텍스의 이화영 대표도 사회의사가 지금 여기에 S의 사회의사를 맡았다고 합니다. 이화영 사회의사의 법인카드도 사용내역도 여기 PC에 담겨 있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또 다른 보도를 보면 동아일보의 보도입니다. 여기에는 변호사 대납 의혹을 한 이 기업이 검찰이 강제수석 아닌 이미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임의로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보통 이럴 때는 압수수색을 하는데 압수수색을 하지 않고 이미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이미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는 것은 달라 했을 경우에 안 줄 수도 있고 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압수수색은 강제로 하는 겁니다. 딱 지정해가지고 영장을 발부받아가지고 그런데 여기에 검찰이 강제로 아닌 S사의 금융거래 내역 등을 이미 제출 형식으로 요청했다. 이렇게 동아일보가 보도를 했습니다. 법적에서는 검찰이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에 착수하지 않고 이미 제출로 자료를 받게 되면 물정 확보에 어렵다. 한계가 있다 하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선 이재명 변호사 대납 의혹 관련 기업의 배당 전날 증거인멸을부터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TV조선에 따르면 S사는 변호사 대납 사건이 수원지검으로 넘겨지기 전날 12일 날 사내 자료들을 폐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내 최고위급 인사의 지시에 따라서 이루어졌다. 그리고 PC 하드디스크를 부숴버리기도 했다.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7일입니다. 10월 7일 S사가 이재명 후보의 변호사비를 대납한 의혹이 있다는 고발장이 대금에 접수가 됐고 또 같은 달 13일 이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 2부에 배당됐다가 바로 수원지검으로 넘겨졌습니다. 수원지검은 이재명의 중앙대학교 후배가 지검장으로 있습니다. 신성식 지검장. 그러니까 이렇게 배당한 것도 그걸 배려해서 그렇게 한 것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또 지난달 중순에는 S사 일부 직원이 카트에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싣고 나가서 폐기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회사 직원 여러 명이 이 장면을 지켜봤고 이들은 하드디스크를 물리적으로 부숴버렸다.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부숴버렸다는 것은 망치나 이런 걸 들고 깼다. 깼다 하는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파괴된 PC에는 이재명의 측근으로 알려진 이화영 킨텍스 대표의 법인카드 사용 내역도 들어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화영 대표는 2017년 3월부터 2018년 6월까지 S사의 사회이사를 지냈습니다. 그런데 지난 11월 TV조선 보도를 보면 이화영 대표는 사회이사를 사임한 후에도 S사의 법인카드를 사용한 정황이 드러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회이사를 그만둔 데도 법인카드를 사용했다. S사 사회이사를 지난 한 인사는 이 매체의 통상 사회이사는 법인카드를 안 주지만 이화영에게는 지급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화영 대표의 법인카드 사용액은 수천만 원에 달하고 S사는 해당 카드 사용 내역을 따로 관리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같은 증거인멸은 사내 최고위급 인사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한 내부 관계자는 회사 최고 임원 중에 한 명이 특정 자료에 접촉한 컴퓨터에 하드디스크를 교체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또 다른 관계자는 파사의 지시가 사실이라면 다섯 손가락 아닐 테고 고위 톱5 정도나 깊은 사안들을 결정하시지 않을까. 저까지 그런 사안들을 모른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 회사 지금 이화영 뿐만 아니라 이 S사는 많은 호남 지역 인맥들을 많은 사람들을 사회이사를 두고 있다고 해서 그게 별도로 화제가 돼가지고 기사가 나기도 했습니다. 정치권 출신들. 거기다가 여기에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해보면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는 최근 이재명 후보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과 관련해서 S사에 2018년부터 19년에 발행한 전환사체 거래 내역 등을 제공해달라는 요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특히 S사가 2018년 11월과 2019년 4월 각각 100억 원 규모에 발행했던 이 12 전환사체입니다. 전환사체가 이재명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과 관련이 있는지 등을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이르면 다음 주 중에 이 S사의 재무 담당 임직원을 불러서 조사한다는 방침입니다. 이 S사가 2018년 발행한 12 전환사체는 전환사체는 지금 나중에 돈을 갖고 있다가 그걸 주식으로 바꿀 수 있는 주식으로 바꿀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는 겁니다. 전환사체를 발행해가지고 권리증을 주고 그래서 나중에 어느 시점 되면 돈을 받거나 아니면 그 돈 대신에 주식을 받거나 이렇게 하는 수 있는 겁니다. 이 전환사체는 경기 성남동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인 화천대유 자금과 연관되어 있다 하는 의혹이 저기됐습니다. S사의 100억 원어치의 전환사체를 전량 인수한 것은 이 S사의 김 모 전 회장의 개인회사입니다. 이 개인회사에 김 전 회장과 친문이 두터운 K그룹과 50억 원 규모의 자금 거래가 있었는데도 개인회사가 있었는데도 공개롭게도 이 K그룹이 한 상장사 인수를 위해서 컨소시엄 지분이 화천대유 측으로부터 100억 원 정도를 전달받은 비토목 건설업체인 나모 대표에게 넘어갔다. 좀 복잡합니다. 이렇게. 어쨌든 법조계에서는 화천대유에서 나온 100억 원 중에 일부가 5단계를 거쳐서 S사로 건너간 것 아니냐 하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뭐 자금 세탁도 하고 출처를 잘 모르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 아닌가 하는 의심도 드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S사 측은 당시 12인수 자금은 상상인 저축은행을 통해서 마련한 것이고 변호사업의 대납 의혹과 전혀 관련이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관련이 없다. 이것은 한 시민단체가 검찰청에 이재명 후보를 허위사실 혐의 등으로 고발하면서 불거졌는데 고발장 S는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2018년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2번 사건 변호인이었던 A 변호사가 수입료 명목으로 3억 원과 3년 후에 주식으로 팔 수 있는 상장 주식 3년 후에 주식인데 이걸 팔 수 있는 주식 20억 원 상당을 받은 것으로 추정된다. 이렇게 밝혔던 것입니다. 이걸 관련해서 지금 경위조사 등등 해서 했는데 검찰에서 녹취력 원본을 갖고 있냐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녹취력을. 이 A 변호사에게 대납 의혹을 받고 있다 하는 것을 제보한 시민단체. 그래서 녹취력을 갖고 있다. 답변했다고 합니다. 녹취력 2개 외에 추가로 4개가 더 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검찰 안팎에서는 이재명 후보 대납 의혹과 관련한 검찰 수사가 아주 소극적이다 하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 이 건과 관련해서 지금 이렇게 구체적인 녹취력이 있다고 하고 또 구체적으로 검찰의 압수수색을 하지 않고 대신에 이미 제출 인식으로 가져갔고 그리고 그 전에 변호사 합의 대납 의혹과 관련해서 검찰의 이 사건이 배당되기 전날에 증거인멸까지 했다. 그러니까 검찰이 모두 다 봐주고 있다 하는 이 기사의 핵심 요지를 보면 두 기사 전부 다 봐주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강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뭔가 수사에 진척이 없는 거 아닌가. 그래서 특급 이야기가 더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성찬경 TV였습니다.